물진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재해대비 수리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내 14개 지구를 대상으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도수로 정비 8개 지구와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 지구, 기계화 경장로 확포장사업 1개 지구, 취수보 정비 2개 지구 등입니다. 물진군은 영농기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농민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재해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영농기 전 용수 공급 대책을 수립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봄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표나무 건설과장은 지역농민의 영농 편의를 위해 영농기 이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표나무 건설과장은 지역농민의 영농 편의를 위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